여러분 반갑습니다 딱딱게임 입니다 오늘 7월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주 또 새롭게 8월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주간브리핑 한번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한번 챙겨보면요 14일동안의 하락을 마치고 14일동안 행보에 가까운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12일 마무리가 됐는데요 60일 인근까지 제법 양호하게 반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주 중반 정도 되면 14일 사이클도 끝나는데요 그때쯤 되면 당장 뭐 내일 60일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얼추 일자 사이클이 마무리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양호하게 60일 인근까지 양대시장 다 반등해 준 모습입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시장이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하게 이렇게 반등 사이클 가져온 부분에 어떤 부분이 큰 역할을 했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자 이거 좀 잘 안보이더라구요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매수해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 중간에 기관외국인 쌍클리도 3일이 있었구요 기관의 매매 중에서는요 금융투자 잘 보자고 그랬습니다 금융투자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매수해 들어옵니다 연기금은 뽕이에요 하하하하 연기금은 뽕입니다 아침에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수익률이 마이너스 4.5%라던가 마이너스에요 뭐하는 겁니까 그죠 금융투자가 오히려 액티브하게 좀 저점 부위에서는 매수도 해들어오고 반등한다 싶으면 또 매도도 했다가 이것을 제법 그래도 액티브하게 매매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연기금은 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하하하 자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해 들어온다 이거죠 닥터케이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주식투자의 가장 큰 부분 두가지 이야기해 바라고 한다면요 자 그렇습니다 추세가 자 2300 인근 살짝 하회도 한번 했습니다만 여기 부위에서 외국인 선물이 계속 들어온다 아 이상하다 밑으로 해외시장 막 흔들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라든지 해외시장 막 흔들리고 있는데 처음처럼 2300 잘 깨지 않으면서 외국인 선물이 어느정도 받쳐준다 그리고 이 부분 수급이 이제 변화하는 것 같다 선물을 샀던 부분들 좀 팔아 주면서 샀다 팔았다 합니다만 외국인이 이제 현물로 이제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수급에 변화가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께 또 한번 체크포인트 말씀드렸고요 자 역시 외국인이 사들어야만 우리나라 시장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외국인은 왜 사들어올까 경기침체다 등등등등 금리 인상하면서 상당히 시장이 전세계적으로 힘든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환율이 1330은 인근까지도 올라갔다가 1300은 인근은 지지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1300은 살짝 하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거의 뭐 1299원이니까요 자 추가로 만약에 환율이 조금 더 안정을 찾으면서 내려간다면요 외국인 매수세 계속 지속 유입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비단 우리나라 환율만 강세를 보였던 것이 아니라 달러 강세를 보였던 것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이제 조금 조정 국면에 있으니까요 덜 불어 우리나라만 이렇게 환율이 급등할 이유는 별로 없다 그렇다면 환율이 추가로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요 훨씬 더 반등의 힘은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미국 시장도 60일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우존스 나스닥 뚫으면서 120일 인근까지 강하게 반등해낸 상황입니다 자 나스닥도 보시면요 자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지나가서 지나가서 이야기가 아니라 사이클 잘 보시라 그랬습니다 상승 사이클 조정 사이클 이런걸 잘 여러분들 보신다면요 이만큼 상승했고 조정 받았고 이만큼 상승했고 조정 받았고 상승 조정 시에 60일과 20일을 받쳐놓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여기가 FOMC 발표 날입니다 밑으로 추가로 하락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죠? 아 반등도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패턴이라든지 그죠?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머리에 인지를 해 두고 계셨다면 우리나라 시장 그렇게 겁내 할 필요는 없었겠죠 최근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 3일 연속으로 FOMC 0.75% 시장 컨센서스대로 상승을 금리가 상승했고요 금리 발표를 했고요 제롬 파울 의장이 이제 적당히 경기도 안정이 되고 안정을 찾고 물가 말하는 거겠죠 물가도 인상되는 부분에 어느 정도 잡히고 한다면 금리 인상 기조를 조금 완화하면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뉘앙스가 나오니까 시장은 환호하면서 강하게 반등했다 그렇게 저번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 상황을 한번 보자면요 자 큰 전광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의 상황을 이 전광판에 있는 여기는 개별주는 없고 업종 대표주 성향의 종목들만 모아놨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이 전광판 하나를 보면서도 여러분들은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렉이 안가 3시 아닌데 12시 확인했습니다 됐구요 자 그래서 음 최근에 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전일도 보시게 된다면 태양광 관련 그리고 그린유딜 쪽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나오구요 좀 풀어서 이야기 말씀드려 보자면 방산 방산 계열도 저 폴란드에 수출 소식 들으 들리면서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부분 하나그룹에서 통합한다 이런 이슈 나오면서 20% 이상씩 가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23% 상승 그동안에 좀 추춤하면서 못갔던 수소 관련 종목들도 효성첨단 소재 7% 8%씩 상승하구요 자 그린유딜 쪽에 풍력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저 12% 동국 SNC CSWIND 5%씩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전전일에 LG화학도 6%대 상승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브행 이슈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불식시키는 강한 상승세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분석하기로는요 하방으로 그죠 그 오브행 이슈가 있으니까 하방으로 배팅을 했던 공매도 세력들이 의외로 강하게 돌려내니까 쇼커브링이 좀 들어온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일부 인정합니다 일부 동의해요 자 여하튼 2차전지도 포스쿱 케미칼 수주 소식 들리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LG화학과 LG 에너스 솔루션도 강한 상승을 해줬던 저번주였습니다 자 그러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쪽은요 그렇습니다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추측거리였구요 자 하이닉스는 공장 국내 공장에 물 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슈가 좀 있는 것 같더라구요 주말에 보니까 그리고 인텔 쪽에 실적이 안좋게 나온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 정하권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구요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자 현대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위시한 자동차 부품주들은 스무스하게 아 먼저 좀 올라온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여타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승세 보여주고 잊지 못하고 그냥 옆으로 조금 쉬어주는 정도 네이버 카카오도 바닷건에서 좀 반등을 하구요 자 조선주도 다시 추세 벗기 시도가 나옵니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와 같은 종목들 자 그러면 요점을 말씀드리면 아 먼저 좀 치고 갔던 전기전자나 자동차와 같은 종목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조금 조금 순거루기하는 양상이구요 바닷건에서 바닷건에서 못갔던 종목들 뭐 수소라든지 자 LG생활건강도 바닷건에서 좀 올라옵니다 아무리 퍼스픽은 적자전환 이슈로 크게 무너졌습니다만 자 조선주도 다시 재반등하는 등 키맞추기 양상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다 아 그렇다면 이제 다음주에 과연 어느 섹터가 이제 먼저 치고 가면서 지금 현재는 키맞추기 양상으로 어느정도 밸런스를 맞춰가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밸런스가 어느정도 맞춰졌다면 아무리 그 섹터가 좋다 하더라도 큰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외국인 입장에서는 한쪽 섹터로 몰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 먼저 올렸던 애들 조금 붙잡아 놓고 나머지 애들 키맞추기가 어느정도 끝난다면 아 주력적으로 주도주가 나오면서 아 상승 시도를 할텐데요 자 그런 부분들 종목별로 한번 챙겨보면서 어 같이 보도록 해요 자 여기 차트를 좀 크게 놓고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챙겨보고요 모든 섹터를 다 볼 순 없으니까 어 어 딱 K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종목하고 그 다음에 어 관심 가져 볼만한 종목들 한번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여러분들께 자 여기 모양이 어디 모양과 비슷합니까 말씀드리면서 그렇습니다 현대차와 비슷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추가 상승 의견 충분히 가능하다 라면서 드렸습니다 강하게 6% 이상 상승하면서 어 올라가고 있으니 그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쾌제를 불렀겠죠 자 이러한 패턴 여러분들 잘 익혀놓으시라고 저번주에도 어 아주 강조 드렸습니다 지우면 이제 시장이 워낙 좀 무너졌기 때문에 완전한 우상향 섹터는 그리 많지 않고 흠흠 죄송합니다 240일 하나 제외하고 이렇게 모든 2평선 다 돌려낸 이런 종목들 관심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lg화학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이 지금 현재는 조금 오중간하죠 그러니까 여기 인근에서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못했다면요 조금 조금 조정 받을 때 그러면 2평선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때 아 매수에 들어가면 될 테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기 65만원권에 241일 한 번에 뻥 뚫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좀 왔다갔다 하겠습니다만 조정을 적당하니 잘 받아낸다면 이제 추가 상승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아까 말씀 잠깐 전해드렸죠 자 오브행 이슈 있었습니다만 강하게 스트레이트로 3일 연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눌려준다면 아 이론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매수 포인트가 나왔긴 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조금 아 찜찜함을 버릴 순 없어요 혹시나 그죠 블록딜 대형으로 놓아 버린다면 큰 폭으로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 필터링 하자 필터링 조금이라도 찜찜한게 있으면 그냥 제외하면 되는 겁니다 주식이 하나밖에 없는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셀트리온 방송을 중심적으로 할 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주식은 하나뿐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나밖에 아니거든요 주식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던 드렸던 대로 60일 인근까지 와서 60일에 저항을 좀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마저 강하게 위로 띄운다면 다른 종목들을 띄울 때 지수가 3% 4%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게 하긴 그죠 곤란한 거거든요 한꺼번에 급등락 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아 아직까지도 아 60일 인근까지 왔습니다만 아 저번주에는 조금 조종을 받았다 기관 좀 던져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먼저 또 강하게 상승했던 섹터가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현대차 여러분들 관심 가지볼 필요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현대차 똑같잖아요 그죠 LG와 아까 비슷한 모양 아닙니까 지금 현재 241 하나 제외하고 다 돌려냈으니 관심 가지시라 그 이유 어떻게 됐다 빵 자 241에서 밑으로 좀 조종 받는기 조종 받는기 경상도 사투리 조종 받는거지 지극히 당연해요 이렇게 아까 60일에 저항받고 있는 아 하이닉스처럼 뭐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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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에서 이렇게 조종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거든요 근데 잘 봐요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여기 240일 한 번에 뛰우고 난 이후에 한 둘 셋 넷 사일째 크게 밀리지도 않고 그냥 잘 버티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아 뭐라고 말씀드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조종권에서 이렇게 세게 밀리면 주 주가를 좋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저항권에서 크게 밀리면 좋지 않은데 지금 어떻다 오일선도 안 깨요 오일선 쫙 타고 올라오면서 240일 한방에 빵 뚫고 난 이후에 쉬어가는 중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 조종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추가 상승 한번 기대 충분히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만원 21만원권이 저항이긴 해요 자 그러나 자 지속적으로 여기 보면요 외국인 많이 사들어옵니다 기관도 사들어오다가 줌할게 던지는 것은 지극히 뭐 나무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먼저 좀 올라왔으니 적당히 조금 줄이고 다른 섹타로 키맞추기 들어갔다 그렇게 판단되는 매도지 강한 차익실험 물량 아니다 이겁니다 저항대를 보면요 여기가 21만 7천원권 자 21만원권 여기가 강한 저항대이긴 하나 먼저 저점대 여기를 지금 돌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기 그죠 여기가 지지권이었는데 확 무너지면 저항으로 바뀌는데 이 저항을 뚫는 시도가 지금 나오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여기 여기 자 이러한 아 이전상황에 아 차트도 잘 볼 필요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 분석에 그죠 아무리 열중을 한다 한들 기업의 내부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러한 세세한 상황들을 잘 간파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지저항은 그러한 고급 정보라든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세력들의 하나의 흔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죠 여기 부위는 지키고 싶어하는가 보다 여기 부위는 당분간 모노록에 틀어맞고 있는가 보다 그것이 공매도 세력이든 주포든 그죠 그런데 여기 저항대를 돌파했고요 그러면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19만원때는 지지로 바뀌고요 여기 무너졌던 지지대는 저항으로 바뀌기 마련인데 그 저항대를 양호하게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니까 현대차도 관심있게 보실 필요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 기아 기아는 현대보다는 먼저 현대차보다는 먼저 좀 강세를 보이고 난 이후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또한 241 돌파 이후에 적당한 이 순거로기 양상이고 자 현대차를 좀 더 좋게 본다 한 이유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관이 매도를 좀 더 하고 있는 외국인은 같이 현대차와 같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같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현대차가 좀 더 낫다 자동차 자동차 섹터를 관심있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유는요 다른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을 봤을 때 추세가 양호하면요 그 섹터가 괜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른 종목도 한번 보죠 현대모비스 현대차와 비슷하게 스트레이트로 올라오죠 자 현대위아 어머나 어머나 강세보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혜성 DS 이거는 빼고 만도도 현대차처럼 241을 그냥 스트레이트 뚫어버리면서 오일선 훼손 할 듯 말 듯 했으나 그냥 꺼려 땡깁니다 아 그러면 그때 수급 보면요 지나간 거 다시 리바이버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기관외국인 수급이 양호하게 들어오는 거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섹터 아 지금 현재 주도주 성향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자 현대 현대 오토웨버 현대 오토웨버도 뭐든 이 평소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 뛰어넘겠습니다 조금 소송 받으면 충분히 관심 가져볼 수 있습니다 기관외국인 수급도 괜찮구요 현대 현대 차 계열의 아 내비게이션 이라든지 이런 소프트 웨어 쪽 담당하고 있는 현대 오토웨버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회장의 아 자금 창구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로 하시면 충분히 아 다음 주에 한번 공약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댓글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더 진행하고 댓글 읽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잘 보자 그랬습니다 어떻습니까 와 정거점 돌파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앞전 상황을 잘 보시라 여기에서 추가로 밀리지 않고 적당히 잘 버팅기 내면 조종권 조종권에서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상단도 돌파해 버렸으니까 양호 지금 쫓아가면 안 돼요 자 현대 일렉트릭 자 변압기라든지 그죠 아 전력 관련해서 그죠 부품 공급하니까 태양광 그 다음에 아 풍력 뭐 이런 부분들 그죠 다 나중에 소비자에게 공급될 때 뭘 거쳐야 된다 그렇습니다 배전함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이런 부품을 거쳐야 되니까 현대 일렉트릭이 아 충분히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태양광 쪽도 먼저 챙겨보자면 OCI 크게 무너졌다가 일단 반드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한 걸 억제하겠다 라면서 OCI가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요 다시 재반당하고 있구요 자 그 가격 그 가격을 인상되는 부분을 막아준다면 그렇습니다 셀 모듈 업체에는 호재니까 와 어저께 23% 올랐어요 그쵸 현대 에너지 솔루션 자 추세가 이 좋은 종목들이 날라도 나릅니다 여기 위에 살아있는게 아니라 그쵸 이런 부위에선 충분히 접근 가능했겠죠 주초반에 자 하나 솔루션 급등하는 태양관이 급등했구요 그 다음에 수소쪽도 어 그동안에 워낙 안갔던 종목들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효성충공업과 같은 종목들 저는 강세보였구요 자 삼강 M&T 그리고 CS윈드 동국 SNC와 같은 종목들도 아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아 저번주는 시장이 워낙 강하게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연속적으로 반등을 할 때 외국인 매수세가 동반이 되니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질문 들어왔으니까 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아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LG생활건강 70만 8천원 자 물론 지금 수입중인데 굳이 왜 LG생활건강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 20일 60일 다 돌려내는 그런 구간이고 낙폭 낙폭 과대한 종목들이 반등하니까 샀는가 본데 그것보다는 아까 잠깐 안내해드렸던 현대일렉트릭 이런게 훨씬 낫지 이런 데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거든 이런게 탄력이 더 좋아요 밑에 이렇게 꼬꾸라지 있는거 올라오는거 먹는거 보다 이렇게 올라탄 종목이 훨씬 잘 갑니다 나중에 추후 주가를 봐도 그래요 LG생활건강 아 워낙 낙폭 컸으니깐요 이제 반등시도 나오는데 80만원 인근 지금 아 이제 120일 저항대가 봉착했죠 여기서 얼마나 잘 버텨주면서 조정 가볍게 받았느냐 에 따라 추가 상승치대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기관외국인수급도 뭐 최근에 기관이 매수를 좀 해 들어온 상황 일단 보고 있다가 240일 인근에서 120일 인근에서 조금 밀린다 싶을 때 잘 대응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퍼스픽은 자 적자 전환 소식 넣으면서 아 크게 밀리는 9% 밀렸거든요 자 여기 저항권에 딱 밀린 모습입니다 가능하면 가능하면 우상량하는 종목 해라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전 스튜디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딱 이야기한 대로 반응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했잖아요 올라가다가 윗골이 달면 체크 실현 시작 한 번 더 치고 갔죠 윗골이 열라 달면 그 다음에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다시 올라타긴 합니다만 이거는 워낙 가벼운 개별주 그러면 여기서 던졌다가 다시 사놓고 뭐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피래침을 달면서 빠지는 음봉에서 가만 들고 있진 않았겠지 렉이니까 자 이런 것보다는 우상량하는 종목 우상량하는 종목에 좀 더 관심 가져라 이것도 여기 부위에서 샀다 그랬잖아 그지 그거 나중에 잘못 벌어뜨리면 잘못 벌어뜨리면 자꾸 쳐져있는 거 손대기 마련이거든 예전에도 예전에도 완전 돌아선 거 말고 조금 쳐져있는 거 한 번씩 건드렸잖아 그거 별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돌려낸 종목 그런 종목들 관심 가져요 요 렉이 그렇다면 LG화학 한 주라도 있다 없다 LG화학 한 주라도 있다 없다 이거 못 싸놨으면 이거 못 싸놨으면 렉이 별로다 이런 거 사라고 딱 입 벌리고 있는 자리야 이런 걸 사야돼 훨씬 잘가 그게 LG생활건강보다 자 그리고 의무적으로 한 달에 두 번 휴무 있는 대형마트들 그거 없애자 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마트 이런 쪽 크게 상승한 이후에 조금 주춤 조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LG 이노텍이 아이폰 14이 또 양호하게 그쵸 그 매출을 올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카메라 카메라 모듈 75% 공급하고 있는 LG 이노텍도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참 대단해요 LG 이노텍 자 덩달아 연성 회로기판 보급하고 있는 BH도 연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장 상황을 판단해 보면요 이전 상황과 이제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빠르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하면요 추세를 막 돌려내면서 또 어떠한 이슈가 들어오면서 연속 상승한 종목들이 막 나오고 급등한 종목들이 나오죠 이러면 이제 추가로 큰 폭의 폭락 나오면서 하락에 대한 아주 큰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그쵸 항고비는 넘겼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 방산주 가볍게 한번 체크하고 말씀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폴란드 쪽에 그죠 전차 그리고 전투기 이런 쪽 수출 소식 나오면서 현대로템 그냥 날아가고 있구요 한국 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까 하나 그룹의 방산 부분 통합한다 소식 나오면서 20%인건 가구요 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그죠 어떤 이슈나 이런 부분으로 연속 상승이 자꾸 나오고 있죠 이러면 시장이 이제 조금은 한시름 한시름 아 놓은거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팔았다 갖고 있은 모양이네 잘했어 팔긴 또 왜 파냐 잘 날락 당기는데 됐구요 됐구요 자 그래서 시장 상황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조금은 조금은 한숨을 놔도 될 것 같다 그쵸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만 여기 구간에 백척 간두에 위태위태로운 시장상 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다 자 그러면 아 여기 아 60일 권역에서 이렇게 이전처럼 크게 무너지면 안되구요 가볍게 조정 받구요 내일 미국이 어저께 올랐으니 뭐 여기를 한 번에 뛰어넘을까 싶지 않습니다만 그렇죠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사들어오고 있으니까 기간 외국인이 어느 정도 계속 쌍거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힘으로 치고 간다면 기대 한 번 해볼 수 있다 다음 주에 60일 돌파 자 여기 보면 선물을 좀 많이 사들어오다가 선물을 줄이고 현물을 늘려나간다 라는 외국인의 기조의 변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렸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외국인 선물은 크게 초만 치지 않고 그죠 적당하니만 아 마이너스 너무 많이 매도 때리지만 않고 지금 매도 때리는 물량은요 중간중간에 매도 때렸던 물량은요 그 이전에 선물 매수적으로 사왔던 거 차익실은 슬슬하고 현물적으로 더 늘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 앞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여기 부위에 현물 사기 전에 야 이상하다 외국인이 자꾸 선물 사들어오는 거는 그렇지 뭐 빠질 수도 있지만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현물을 매도했다면 지수 반등하면 그 부분 놓치니까 반대 포지션 선물을 매수하면서 상승에 대한 부분 수익은 지혜관리하는가 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지금은 살짝 반대입니다 이제 현물 사들어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모아 들어왔던 선물 슬쩍슬쩍 크게 안 흔들면서 슬쩍슬쩍 던져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는 하나입니다 기관외국인 사들어오면 올라가구요 기관외국인 팔면 빠집니다 그게 거의 진리에요 자 모두에 어 정의전자 60일권에서 조정받고 있다 말씀드렸고 자 바이어 종목들도 셀트리온 사명제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드렸는데 자 21인권에서 어떻게 됩니까 반등하거든요 자 241저항권에서 과연 돌파를 할 것이냐 돌파해낸다면 셀트리온 현재 기관외국인 수급제 양화국이 들어오니까 추가상승 기대해볼 수 있구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잘 봐라 그랬습니다 뚫었습니다 그죠? 삼바 자 이런 부분들은요 여길 힌트를 얻는 겁니다 닥트케인은 CDMO 그죠? 뭐 그죠?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원투는 누구다 그랬다? 셀트리온과 바이오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거든요 딴거 물론 뭐 이슈있는 종목들 날라당기고 하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종목 별로 관심없다 그랬습니다 결과는요 올라탔습니다 이제 눌려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추가상승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라고 언급해드렸던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니까요 과연 이제 바이오가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위시려한 바이오 종목들 이제 강하게 예전에 영화로운 시대를 위해서 상품 추세 전환을 할지 아니면 좀 더 숨고르기 할지 상당히 중요한 다음주 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강하게 반등해 들어오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관외국인 사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제 얼굴 때문에 좀 안 보이는 것 같네 여기 보면 사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조정을 좀 받으면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 현대중공업도 이제 돌려내려는 시도 현대중공업보다 뭐가 낫다 그랬다 그렇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낫다고 분명히 확실하게 얘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어떻습니까 훨씬 낫죠 뭐가 낫다 뭐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주가 흐름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그죠 자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다 현대중공업은요 무너질 때 크게 무너지고 지지를 제대로 못하고 확 더 무너지니까 올라갈 때도 여기서 주춤주춤 그러나 그러나 현대미포조선은요 무너질 때도 여기를 지켰고 다시 한 번 더 휘청할 때도 여기를 지켜요 그러니까 어떻다 추가로 강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기술적 분석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간판을 해낸다면요 여러분들 수익 내시는데 훨씬 더 어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 비트코인도 생각이 나니까 말씀 좀 드리죠 뭐 말씀드린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죠 비트코인 어 비썸 이대주주 이대주주인 비덴트 물량을 어 인수양이 있다 라고 나오면서 강한 상승 나왔었고 조금 그 위에 주춤하고 있는 사람 알루미늄 쪽도 그죠 전전일 상당히 강세 보였죠 그죠 조일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 이런 종목들 강세 자 그리고 직과 관련해서는 덴티움 이런 종목들 크게 밀렸습니다만 그대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다 이 어떤 모습들이다 우상향 아닙니까 모양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이거하고 비슷한 거 딱 대바라고 한다면 현대 일렉트리 이거하고 되게 비슷해 그죠 조금 조금 궤적은 다릅니다만 그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종목들 우상향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와 많이 올랐다 싶죠 우와 많이 올랐다 싶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간다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데서 와 이런 데서 그죠 이거 이제 돌파하는 이런 시점이 현대 일렉트릭의 그런 지점이고요 많이 올라온 거 같아도요 이게 추세 좋게 하면 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강하게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LG 이노텍도 그렇게 보시면 되죠 LG 이노텍 와 많이 올라온 거 같죠 이제 돌려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 어떻다 이거 뭐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와중에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지지해서 사고 장학권에서 좀 팔았다가 다시 눌리먹주는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 이렇게 중장기를 하더라도 모든 물량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부 물량을 그렇게 줄였다 느렸다 하는게 베스트 트레이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LG 이노텍은 강세 무너지면서 좀 주춤주춤하고 있었으나 여기 저점 안 깨죠 그리고 돌려냈습니다 그러니까 늘려주면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더 가겠소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기관외금 쌍크림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미국 시장이 FOMC 이후에 금리 인상의 폭이 조금 완화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양호하게 연속적으로 조정은 가볍게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반등은 강하게 이루어 내는 그런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이런 미국 지수에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60일 인근에 지금 저항에 봉착해 있는데 환율이 조금 더 추가로 하락을 한다든지 기존의 외국인 계속해서 매수해 들어오는데 이 매수를 계속 지속적으로 더 해주는 부분이 이어진다면 60일 돌파 시도도 한번 나을 수 있는 다음주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4일 사이클에 이틀 남았으니까 한 중반 이후로 과연 60일 돌파를 할 것인지 아니면 크게 한번 밀리면서 휘청거릴 것인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크게 휘청거릴 이유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없지 않을까 예전의 상황보다 상당히 달라진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반복된 이야기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는요 그렇습니다 주포인 외국인이 사들어오니까 기관도 매도 일변도 해서 사들어오려는 의지를 많이 보여주니까 이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 연말까지 상당히 지지부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일단 지금 7월 말일 기준으로 그 우려는 조금은 해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안심을 못해요 자 그렇다면 아 20일 2400 조금 밑입니다만 러프하게 2400대를 잘 지켜낸다면 큰 무리 없이 조정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크게 음봉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적당히 조금 조정받았다가 또 반등 시도 하면서 2400을 탄탄하게 다진다면 그죠 아 3,4분기 적당히 많이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보시면요 큰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트케였습니다 다트케였습니다 다트케이요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 about to say ever about to say yeah 다트케이요 다트케이요